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지팔지권의 정석 시궁창계의 행동대장 진정한 몸통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아 그리고 본문전에 한가지만 솔직히 고백하고 넘어갈게요. 사실 이거 말고 제가 아까 되게 뭐랄까 아름답고 또 감동적이고 눈물이 나올 정도로 슬픈 그런 예쁜 사연 하나 찾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은 이걸로 마무리해야지 이랬는데 하필이면 그 순간 이게 딱 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보는 순간 감히 거역을 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시궁창을 느끼면서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야. 넋이 나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먼저 만들어왔어요. 좋아요 많이 눌러달라 이겁니다. 진짜 힘들게 하는 거야 이거. 정신이 얼마나 나가는 줄 아세요? 이거 편집하다 보면. 아무튼 그래요. 그럼 봅시다. 제목. 업소에 다녀온 남편과 정말 미친 듯이 싸우다가 결국엔 화해를 하면서 임신도 했거든요. 근데 친구 친구들이 축하를 아무도 안 해줘요. 이게 말이 돼요? 원제 임신 축하를 안 해주는 친한 친구들 제목 그대로입니다. 아니 그 이전에 잠깐만 여러분들 본인이 임신을 했는데 축하를 전혀 안 해주는 친한 친구들을 보면 아니 축하는커녕 비난하고 비꼬고 욕만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바로 이런 기가 막힌 경우를 당했는데요. 지금 너무 섭섭하고 아니 인생 자체가 허무해져가지고 도무지 이 감정 감당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하소연 좀 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아무리 친한 친구들이라 해도 지금까지 결혼생활을 해오면서 남편과 있었던 사소한 다툼 같은 거 절대 시시콜콜 얘기 안 했어요. 상대가 베프라고 해도 이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즉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만 작년 이맘때 하루는 저희 남편이 술에 많이 취해가지고 자기 친구들한테 끌려가서 의도치 않은 성매매를 했고 이때는 진짜 이혼 직전까지 갔기 때문에 저랑 제일 친한 친구들 몇몇은 이걸 알고 있어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일이고 아니 그냥 제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진짜 친한 친구 몇 명한테만 털어놨거든요. 하소연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위로라도 받으면 숨이라도 쉬어질까 그걸 한번 기대 본 거예요. 그게 다였어요. 여하튼 그래요. 저희 남편 본인 실수 100% 인정하고 그 이후로 경제권도 저한테 다 남겨줬고 그래가지고 다시 우리 그래 이제라도 잘해보자. 서로 믿음을 다시 쌓아보자. 이러면서 의기투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현재 임신 8주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방금 앞에서 말한 친구들한테 제일 친한 친구들한테 얘들아 나 임신이야 이렇게 소식을 알렸더니 아니 이것들이 축하는 못해줄 망정 다들 하나같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꼬고 이게 말이 돼요? 뭐라고 했냐면요. 뭐라고? 임신했다고? 야 넌 이 신랑이랑 각방 쓴다고 하지 않았냐? 어? 헐 사고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임신이야. 너도 참 대단하다. 아니 그게 용서가 되냐? 어이구 맨날 이혼할 거라고 울고불고 난리더니 너 갑자기 이러니까 좀 당황스럽다. 솔직히 야 너 이럴 거면 그때 우리한테 왜 그랬냐? 어? 등등등 이렇게 매우 공격적이고 어이없는 소리들만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순간 감정이 주체가 안됐고 그래서 야 니들 뭐야? 지금 뭐하자는 건데 축하를 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왜 다들 이상한 소리만 하는 거야? 니들이 친구냐? 이러면서 따졌더니 뭐라더라? 축하를 할 일인 건 맞지만 걱정이 되니까 그러는 거다? 뭔가요? 뭔가 기분이 더러운 이런 뉘앙스의 말만 하는데 아니 여러분 이게 정말 친구인 제가 걱정돼가지고 하는 말로 들리세요? 이게 정말 걱정이냐고? 여하튼 그래요. 저도 싸우기는 싫어가지고 왜? 뱃속에 아가가 있으니까 야 내 남편 잘못은 나는 이미 다 잊었으니까 이제 니들도 다 잊어라 이랬더니 얘들이 뭐라고 했냐면 어 그래 잊을게 근데 너도 하나는 꼭 명심해라 앞으로 네 남편이랑 같이 만날 자리는 절대 만들지마 우린 안 볼 거니까 딱 이러면서 뭔가 선을 딱 그어버립니다. 아니 그럼 뭐야? 우리 아기 돌잔치도 하지 말라는 거야? 어? 아니 여러분 도대체 이 친구들한테 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저 이러고는 못 살아요.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미친. 실수로 꽁꽁꽁을 했단다. 어 그래 아줌마. 그냥 실수니까 방생하지 말고 잘 사샘. 그러니까 됐으니. 지금님은 저희 남편 한 거 그게 실수가 아니라며 비꼬고 계시는데요. 술에 취해서 필름 끊기고 기억이 전혀 안 날 정도면 솔직히 이건 실수가 아닌가요? 맞잖아요. 완전히 블랙아웃이 돼버린 건데 이게 실수가 아니면 뭡니까? 이런 건 분명 실수가 맞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도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감염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2번. 네 그래요. 성충이 끼고 백년 해로 하세요. 3번. 아니 친구한테 끌려가긴 뭘 끌려가? 네 남편이 뭐 유치원생이냐?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퍼마셨으면 이거는 그냥 짐작이야. 그럼 길에 버리고 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는 지발로 기어들어가가지고 즐긴 건데 친구 탓을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아줌마. 4번. 저기요 아줌마 실수라고 하는 건 말이죠. 내가 술집에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테이블 다리에 걸려서 순간 자빠졌고 그 순간 다른 여자를 터치하게 돼가지고 서로 민망해지는 거.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실수라고 해요. 뭐라고요? 필름이 끊겼으니까 실수라고요? 아니 유부남이 필름 끊길 때까지 술을 쳐마시는 거 푸트가 고이고 죄야. 또 필름이 끊긴 사람은 그런 거 절대 못해요. 그냥 쿨쿨 잠자기 바쁘지. 다 핑계인 걸 본인도 다 알고 있으면서 어 정신 승리 그만하세요. 짠하다. 5번. 그러니까 지금 님 남편은 실수로 업소에 들어가가지고 결제를 하고 그것을 하고 다시 옷을 입고 나왔다 이거네. 이게 맞나? 2번. 아니 실수로 이끌려가가지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진짜 한참 웃었네. 친구들도 너도 같이 안 하면 총으로 쏴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건가? 장난하냐? 여기서 실수가 어딨어. 얼굴도 모르는 나도 쓴이가 걔 한심하고 웃긴데 니 친구들은 어떻겠냐? 축하는커녕 그런 놈이랑 애를 가지고 싶디? 이런 비아냥 안 들었으면 고마워해야지. 친구들이 보살이네. 그래도 실수라고? 그래야 너 임신한 동안 못 푸니까 또 실수로 친구들 손에 이끌려서 할 거고 애 낳고 육아에 정신없는 동안 또 실수로 하겠지. 그러다가 제대로 하나 건지면 참놀이에 푹 빠져버릴 거고? 실수는 말이지. 길을 가다가 돌뿌리를 미처 못 보고 거기에 걸려 나빠지는 거. 자빠지는 거. 이게 실수라고 하는 거요. 그래야 뭐 어쩌다가 친구들 손에 이끌려 갔다고 치자. 어? 거기까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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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수가 있어. 근데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시기를 하는 것도 친구들이 강제로 밀어넣냐? 그런 거요? 어? 어? 말이 돼 이게? 3번 뭔가 웃기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배에 힘이 들어가서 방귀를 뻥 하고 띄었다. 이거는 실수죠. 그런데 친구랑 술 마시고 야 오늘 우리 2차 갈래? 너 뭐 아는 데 있냐? 오케이 콜! 계산은 일단 니가 해라. 내가 지금 돈이 없거든. 내일 입금해 줄게. 이러면서 서로를 합의를 본 후에 거기 가가지고 업소녀하고 안녕 이렇게 인사 나누고 이하 생략? 이거는 절대 실수가 아니지 말입니다. 되됐으니?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저희 남편은 그때 아예 블랙아웃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인사불성인데 이게 실수가 아니면 뭔가요? 죄를 저질러도 음주상태라면 감염되는 거. 이게 왜 우리나라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요. 2번 아 네네 잘 알겠습니다. 실수 많네. 그러네. 실수네. 3번 아씨 범죄자 아내들 마인드가 바로 이런 거구나. 진짜 무섭다. 술 처먹고 대역죄인된 그 인간 마누라 생각이 나죠? 4번 뭐 친구들 반응 보니까 진짜 친한 친구들이네. 만약 너랑 별로 안 친했으면 어 그래 축하해. 이러고 넘어갔겠지. 야 너도 머리라는 게 달려있으면 입장을 바꿔가지고 생각을 해보라고. 네 친구 중 다른 친구 누군가 하나가 흥 남편이 그거 한 거 나한테 걸렸어. 나 이혼할 거야. 이 그지같은 놈. 일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친구야 나 임신했어. 이러면 너는 그 친구의 남편 얼굴을 보고 싶겠냐? 그리고 임신을 한 그 친구가 걱정되지 않겠냐고. 어? 걱정도 안되냐? 그럼 친구도 아니지. 5번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마인드부터가 소름끼쳐요. 덜덜덜덜덜 6번 퍽이나 축하하고 싶겠다. 온갖 그지같은 하소연 다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자기는 잊었다고 말도 하지 말라고? 헐 아니 니마 쪽팔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와중에 돌잔치는 무슨 돌잔치야? 돌았나 대댓글 이제 곧 친구들에게 손절당할텐데 그러면 돌잔치같은건 걱정 안해도 됩니다. 추가 이 부분은 무편집입니다. 실수가 아니라고들 하시는데 술 취해가지고 필름 끊겨서 기억이 전혀 안날 정도면 실수가 맞죠. 아예 블랙아웃이 된건데 그게 실수가 아니면 뭐예요? 그게 실수이기 때문에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이 되는거예요. 이 댓글 엄청 많이 달았습니다. 여기저기에 실제로 댓글 1번 헐 이거 보니까 유명한 누구 마누라가 생각이 난다. 2번 어이구 그래요 알았어요 축하해요. 애 많이 낳고 천연만년 백년 해놔하세요. 이혼 절대 금지 방생도 금지 3번 와 뭘까? 이 여자는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만. 만약 너네 가족이 만취한 음주차량에 치여 죽어도 만취 상태니까 감형이다 이런 소리 할거냐 너는? 4번 여러분 부창부수라고 하는게 이럴 때 쓰는 말이죠. 5번 아니 블랙아웃 타령은 또 뭐야 저기요 님아 그 정도로 술을 마시면 그게 안됩니다. 안돼요. 아무리 집할 집권이라지만 이거 남편 말을 너무 고지곳대로 믿네. 어이구 6번 야 이거 보니까 조모씨가 왜 이혼을 안 당하는지 이제야 알겠다. 그렇죠. 저도 참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놀랐을거에요. 십수년 옥바라지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이사 다닌다고 난리던데 지금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네. 그래도 이거는 주작이면 좋겠습니다. 주작이길 바래요. 감사합니다.